안녕하세요 파리코리아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한국의 대표적인 다섯가지 쇼핑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파리코리아 소다 입니다 저는 오늘 지마켓에 대해 설명해 줄 거에요 먼저 지마켓을 검색해 줍니다 네이버 사이트에서 보면 주말 주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주말 특가의 경우 인기 있는 생필품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간 특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마켓을 둘러볼까요? 지마켓 사이트에 들어오면 지금 제일 잘나가는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상품을 봐볼게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스마일 배송 인데요 스마일 배송 이란 오늘 주문하면 매일 바로 배송 오는 물품들을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주문은 꼭 평일 저녁 8시 전에 해야 다음날 도착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죠? 그럼 다시 뒤로 넘어가서 다른 것을 볼까요? 밑으로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슈퍼딜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슈퍼딜의 경우 매일 특가로 새로운 상품들이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이 페이지에 있다 보면 시간이 정말 훅 지나가니 주의하세요 다시 뒤로 넘어가서 스크롤을 쭉 올려보면 스마일 클럽을 찾으실 수 있어요 스마일 클럽은 유료 회원제로서 캐시 지급, 적립, 할인, 그리고 무료 배송 등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마켓을 같이 둘러봤고요 모든 제품은 파리코리아와 함께 아시죠? 파리코리아 밍밍이입니다 네이버 쇼핑을 소개해볼게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옷에서부터 음식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하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요 방송의 편성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쇼를 보는 와중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쇼를 보는 와중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당신의 스타일을 분석 후에 알맞은 스타일을 추천해줍니다 네이버에서 당신의 스타일을 분석 후에 알맞은 스타일을 추천해줍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추천해줘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 스타일의 쇼핑몰도 찾을 수 있어요 장보기입니다 정말 이것도 유용한데요 한국의 마트와 연결하여 오늘 혹은 내일 배송을 해줍니다 신선식품 신선식품 정말 편하죠 마트와 똑같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격 비교 기능입니다 사고 싶은 제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해요 어떠세요? 쉽죠? 재밌게 즐겨주세요 1시간 되어서 저녁 1시간 10 어떤 편의 경우에는 blues 해야rett Olympic 감사합니다.